너는 혼자가 아니야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 4월 14일 블랙데이 기념 함께 보고싶다 이벤트 안녕하세요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에서 강한결의 아빠이자 변호사 강호창 역의 설경구입니다 사건을 폭로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담임교사 송정욱 역의 천우위 정의든의 아빠이자 한음국제중학교 교사 정선선 역의 저창석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한걸음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를 함께 보고싶은 친구를 태그하고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예매권을 드립니다 4월 27일 수요일에 개봉하는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극장에서 만나요